캐나다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공개하는 영화제를 토론토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. 캐나다 민간단체 자유는 오는 25일 제2회 토론토 북한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식량난은 물론 주체사상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영화 10편을 상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코엔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물론 북한 사회에 일고 있는 변화를 캐나다 관객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북한과 서양의 첫 합작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를 개막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외에도 다큐멘터리 기록영화 주체 스트롱, 14호 수용소 완전통제구역, 가족의 나라 등 10편의 영화가 영화제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. 한편 영화제에서는 감독, 작가, 탈북자들의 강연과 토론회 등도 펼쳐질 예정입니다.